영어는 우리 말 어순과 조금 달랐잖아요. 나는 커피를 마셔. 이 말을 영어로 바꾸면 I drink coffee. 나는 마신다 커피를. 이렇게 사람 그리고 행동이 먼저 나왔죠? 나 지금 커피 마셔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평소에 커피를 마셔. 커피를 마시는 편이야. 나는 의미에요. 평소 습관이나 취향을 의미하는 거죠. 그래서 행동이 들어가는 문장의 구조는 누가, 한다, 무엇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. 이 구조에서 각 자리의 단어만 바꾸면 말할 수 있는 문장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. 자 일단 주어에 따라 일반 동사의 모양이 달라져요. 주어가 나, I 이거나 너, you, 우리, we, 그들, they 이렇게 주어가 여러 명일 때 동사를 그대로 사용을 해요. 그래서 I drink, you drink, we drink, they drink 이런 식으로 I, you, we, they 에는 동사를 그대로 써요. 반면에 그녀, 그처럼 주어가 한 명이거나 그것 한 개를 말할 때 일반 동사에 s를 붙여요. 주어가 he, she, it 이 될 경우 he drinks, she drinks, it drinks 이런 식으로요. 여기서 이건 복수 s 아니죠? 주어가 한 명일 때 동사에 s 붙이는 건 다른 개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. 나 커피 마셔를 I drink coffee 라고 했다면 나 커피 안 마셔는 I don't drink coffee 라고 말할 수 있어요. 마셔를 안 마셔로 바꾸면서 동사 앞에 don't가 들어갔죠? 이렇게 누가 뭘 안 한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동사 앞에 부정어 don't를 넣어주시면 돼요. 자 그런데 여기서도 주어에 따라 부정문의 모양이 달라져요. 나 커피 안 마셔 I don't drink coffee 문장에서처럼 주어가 나이거나 너, 우리, 그들 이렇게 주어가 여러 명일 때 부정어는 don't를 사용을 해요. 반면에 그녀 그처럼 주어가 한 명이거나 그것 한 개일 때는 don't가 아니라 doesn't로 사용을 해요. 그래서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 doesn't 뒤에는 동사 원래 모양대로 써줘야 해요. 자 보세요. doesn't 여기에 이미 s가 들어가져 있죠? 그래서 뒤에 나오는 동사의 s를 또 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이렇게요. she doesn't drink he doesn't drink it doesn't drink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. 의미를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야 해요. 원어민과 얘기할 때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사람 그리고 drink처럼 행동의 현재 형태를 써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필요할 때마다 잘 써먹겠죠? 너는 마셔 뭐였죠? you drink 나의 친구들 my friends가 주어라면 여러 명이니까 동사 그대로 my friends drink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? 그는 마셔 he drinks 그럼 우리 엄마는 마셔 엄마 한 분이니까 my mother drinks my mother drinks 그렇죠. s를 꼭 붙여줘야겠죠? 우리는 안 마셔 we don't drink 그녀는 안 마셔 she doesn't drink 좋아에 따라 s를 붙이고 안 붙이고 해야 되는 규칙들이 있었죠? 오늘 배운 규칙에 집중하시라고 일부러 마시다 drink 동사 하나로만 많이 연습해봤어요. 다음 강의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문장을 같이 연습해볼 거예요. 그 전에 꼭 오늘 배운 규칙을 제대로 소화하고 오세요.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. 오늘도 진짜 수고했어요.